보급을 먹어야겠어 깜짝이야 보급인줄 보급이네 오니? 오니? 아 저 오토바이 주인공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데 보급 찾고 있는건가 뭐가 되는지 쟤도 눈치를 보고 있는건가 하나 둘 셋 넷 다 사용해 들어왔네 다 흘렸어 이거 먹고 갔나보네 어디갔지 이 오토바이 방금 소리난게 저기 간건가? 가능성 있어 저 오토바이 아니야? 헉 그건 줄이였어 그러네 저거 어떻게 봤나 저기 있는거지 설마 나보고 너 여기서 돌아온거냐? 와 나도 딩하다 숨 찰걸? 그거 맞냐? 나오지마 병벅살? 물에 빠져 죽었다 아아 진짜 그냥 죽어줄지 21번 있는거 아냐? 굿 아 얘 맞네 와 너 에탑 쓰지도 않을거면서 어디다 숨겼냐? 응? 야 요즘 애들 영악해 아 물에 버린건가?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 그렇게 서브총이 없는게 수상한데 배율 아 엄청 아 다들 눈 좋다 물에 있는거 봄 봐준것도 너무 고마운데 에따플 바닥이도 어떡해 근데 키려하네 지금 이제 놀 때가 아니라 어? 위에 타는건가? 어우 아까워라 하하하하하하 아 아까워라 아 이거 총알이 다 쏴도 되자? 그렇지 왜 터뜨렸냐고 재밌으니까 뭐있냐 아래 뭐있냐 똑같이 당하는거 아냐 모자를 보는숨 아 아 뭐야 안 벗었으면 안죽는건데 아니 숨길라 그랬지 아래삼쪽이 있으니까 하하하하 하하 하하 70번 은 없어? 옥상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? 우와 이게 헤드가 터지네 보록으로 나이스! 40분 제발 있어라 이렇게 뺏어놓는 거에 있으면 진짜 개꿀맛인데 살금살금 따라가서 죽이는 거 보고 싶다고요? 바로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함께 하아... 하아...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! 와! 돌지는 말고! 그렇지!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! 어머! 아! 저거 안 죽나? 아! 죽을 뻔했어! 아! 너무 재밌어! 아! 근데 너무 하면 너무 약해! 어! 안 오나? 너무 빨리 쐈는데? 아! 이거 뭐야! 내가, 내가 너무 오나? 아! 차 온다! 조금 먹으려고 쐈는데 갑자기 자기장이 변하면서 님들! 자동차가 오고 있는데요? 그럴 소리! 차 탈 수 있냐? 이거 맞냐? 다이놈! 너도 날 받니? 셋! 넷! 다섯! 받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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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어! 아, 이거 몇 번일까? 얘를, 얘를 못 잡으면은 나의 소중한 양윤이와 후렴, 그.. 맞냐 그거? 그거 맞냐? 엄폐를 뀌어야 되지 않을까?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피할 수 있네? 내가 당하니까 너무 짜증난다 아 짜증나 맨날 내가 하다가 당하니까 너무 짜증나 장전하는 중 장전하는 중 장전하는 중 장전하는 중 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자식아 19번만 잡아야겠다 보급회먹어야겠어 보급회먹어야겠어 깜짝이야 양념아 미안해 삼총났어 삼총만 먹었는데 양념아 미안해 양념이 너 불쌍하게 달아간 거 아니야? 나 뒤돌았는데 양념이 하늘에 떠 있던데? 나 진짜 깜짝 놀랬다 얘들아 하늘 위 양념이 여기서 보고 아 이거 조절품 와 그래 좋은 판단이었어 로봇은 일단 냅두고 아 굳이 아 쫓게 깨졌다 와 나이스 55번 형 없네 아 짜증나 재미없다 아이씨 아이씨 나네한테 죽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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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이씨 이 아이씨 2 아이씨 감사합니다.